고려는 스스로를 해동천자의 나라라고 생각하였다. 얘는 고려의 세계관을 계승한 것으로 고려가 자주국이라는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중국의 연호 대신 천수라는 고려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신라 경순왕이 고려로 귀부하면서 지어올린 그레는 고려 태조를 천자라고 지칭했다. 원년 여름 6월 병진 태조가 포정전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고쳐 천수라 하였다. 4대 임금인 광종은 광덕 준풍의 연호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중국 황제와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과시하였다. 개경을 황도로 높여 부르고 서경을 제2의 수도로 승격시켜 서도 웅도라고 칭하였다. 개경을 고쳐 황도라 하고 서경을 서도로 삼았다. 고려는 자국의 영토는 물론 여진탐나 천리 등 세력이 미치는 범위까지를 하나의 독자적인 천하로 상정하고 해동천자를 칭했다. 고려사 악지에 나오는 풍입송은 고려 황제를 해동천자라고 부르고 있다. 해동천자이신 지금의 황제에 이르러 부처가 돕고 하늘이 도와 널리 교화를 펴러 오셨네. 남만과 북적이 스스로 내조하여 온갖 보물을 우리 천자의 궁전 뜰에 조공하는구나. 문무관료들이 절하면서 축하를 올리며 모두 황제의 장수를 비내. 풍입송은 작자 미상으로 당시 고려의 민간과 지배층에서 고려를 황제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려는 초창기부터 짐칙서, 폐하, 태자, 태후 등 황제국에서만 사용하는 황실 용어를 사용하였다. 왕족이나 궁신들에게 공작, 후작, 백작 등의 자귀를 주며 이들을 제왕이라고 불렀다. 임금이 원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는 것도 고려가 황제국이었음을 말해준다. 동아시아 유교적 명분론에 있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자식이자 천명을 받든 천자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고려의 중앙행정기구는 중서성, 문화성과 이호예병형 공부로 이루어지는 이성육부제였다. 이러한 성과부의 호칭은 황제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었다.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황제국을 지향했던 발해 역시 삼성육부제를 시행한 것을 보면 성과부가 황제국의 정치체제임을 알 수 있다. 선화봉사 고려도경을 보면 송나라 사신인 서긍이 입궐할 때 광화문 승평문, 신봉문, 창한문, 회경문을 지나 입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임금이 사신을 맞이하는 회경전까지 총 5개의 문을 통과한 것이다. 당시 5개의 궁궐문은 황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제후국을 자처했던 조선에서는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광화문, 흥례문, 근정문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했다. 이것은 고려가 황제국을 지향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고려는 전쟁에 출정하는 군의 편성체제가 중군, 전군, 후군, 좌군, 우군의 우군 편성이었다. 이것은 황제국 체제의 군사 편성으로 제후국의 경우는 중군, 좌군, 우군의 3군 편성이다. 또한 왕건능에서 발굴된 왕건상을 보면 통천관을 쓰고 있는데, 통천관은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관으로, 제후나 조선왕들이 착용한 원유관과는 다르다. 멸류관을 보아도 고려는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는 천자의 준하는 11류 멸류관을 사용하였으며, 주선왕조에서는 9류 멸류관을 사용하였다. 고려 사람들의 자국에 대한 황제국 인식은 유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숙종의 막내딸인 봉령궁 주임유지 명예는 궁주를 천자의 딸로 기록하고 있다. 975년 경기도 여주의 고달사에 건립된 원종대사 탑비를 보면, 황제 폐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황제 폐야께서 조측을 내려 이르시기를, 국내의 사원 중에 오직 세군만은 전통을 지켜, 문화의 제자들이 상속으로 주지를 하, 대대로 단절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다. 경기도 하남, 교산동에 있는 마을약사 열애 좌상에도 고려 황제의 만세를 기원하는 글이 기록되어 있다. 금상 황제의 만세를 기원하기 위해 옛 석불이 있던 것을 중수합니다. 여기서 일반 백성들 역시 고려의 임금을 왕이 아닌 황제로 인식하고, 황제의 만세를 기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초기, 고려와 북방 여러 종족 사이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황제국과 번국의 관계에 있었으며, 조공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태조 19년, 후백제와의 최후의 전쟁인 일리찬 전투에는, 유금필의 통솔하에 흑수, 달고, 철룩 등 북방 재번의 기병 9,500명이 동원되고 있었다. 고려는 이미 초기부터 북방 지역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대상 유금필과 원윤 관무, 관원 등에게 흑수, 달고, 철룩 등 여러 번의 정의 기병 9,500명을 거느리게 하였다. 일리찬 전투 때 고려는 총 8만 7,500명의 대군을 동원하였다. 그 중 기병이 5만 끼였는데, 북만주와 네몽구 지역에 있던 흑수말갈, 달고, 철룩 등 북방 유목 민족의 기병 9,500기를 동원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을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가 고려의 장군 유금필이었다. 고려는 이들을 동원하면서 재번경기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은 고려의 번국인 북방의 강한 기병이란 뜻이다. 동아시아에서 재번이라는 단어는 황제국에 귀부해온 변경의 부족이나 국가를 지칭한다.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고려는 북방의 여러 부족 국가들에 기미주를 설치하여 간접 지배했으며, 여진의 많은 부족이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하기를 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거란의 대대적 침략 이후 고려의 건지를 확인한 북방의 여러 부족 국가들은 고려의 영향력 아래로 편입되기를 원하였다. 이 기록으로 천리국이 현종 이전부터 고려에 귀부하였던 번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유전쟁 중에는 양쪽의 눈치를 보다가 고려가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종결하자 다시 고려에 북속하겠다고 표문을 올린 것이다. 바리의 멸망 이후 거란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루어졌던 북방 질서에 대한 대항축으로 고려 중심이 또 다른 북방 질서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갑자 이래 거란이 어원판관 야율골탈을 보내어 동북여진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1026년에는 거란이 동북여진을 공략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고 고려에 요청하고 있지만 고려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려가 거란에게 형식상으로는 사대하였지만 자국의 이익에 반하면 거절할 수 있었던 자주국이었고 고려의 영토가 동북여진으로 가는 길목인 만주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동북여진이 고려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2세기 초 흥룡강 일대에 살던 완안부 세력이 남하여 만주 일대의 여진 불악을 통합하고 고려 중심의 기존 질서를 흔들자 고려 숙종은 윤관을 보내어 이를 토벌토록 하였다. 윤관이 나아가 싸웠지만 전세가 불리하여 화친을 맺고 철수하고 만다. 여진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고려에게는 큰 지옥으로 남았다. 1107년 숙종의 아들 예종은 윤관과 오연총에게 17만 대군으로 여진을 전벌하도록 명령한다. 예종은 북벌 선언문에서 자신을 짐으로 표현하면서 황제국 고려가 여진을 전벌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여진은 본래 고구려의 불악으로서 개마산 동쪽에 모여 살면서 대대로 공직을 바치며 우리 조종의 은혜를 깊이 입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도하게 배반하니 선국께서 크게 분노하셨다. 일찍이 듣건대 옛사람이 말하는 큰 효도라는 것은 그 뜻을 잘 계승하는 것일 뿐이라 하였다. 짐이 지금 다행스럽게도 제사를 마치고 국사를 보게 되었으니 어찌 의로운 깃발을 들어 무도함을 정벌하고 아버지의 지옥을 완전히 싣지 않겠는가. 그로부터 10년 후 금태조 완한 아골타는 여진을 신흥간대국으로 성장시키고 1117년 고려에게 국사를 보내 형제의 맹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 고려 조종은 이 국사를 받고 격노했다. 심지어 금태조 아골타가 보낸 사신을 참수하라는 신뢰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금이 세로의 요를 격파하고 사신을 보내 형제의 맹약을 맺기를 청하니 대신들이 그럴 수 없다고 그건하며 그 사신의 목을 베자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고려 예종은 1119년 금나라에 국사를 보냈는데 고려의 글 중엔 너의 근원은 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어 금나라 황제가 받지 않았다고 한다. 정축의 중서주사 조순거를 보내 금나라를 예빙하였으나 보낸 서신에 하물며 너의 근원은 내 땅에서 시작되었다. 라는 구절이 있자 금주가 서신을 거부하고 받지 않았다. 금나라의 제안을 답장 없이 무시로 일관하다가 2년 만에 보낸 국서에서 당시 황제를 자칭하던 아골타를 너라고 부른 것이다. 금이 과거에 고려의 번국이었던 사실을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금태조 아골타를 너라고 하대하고 있다. 게다가 완안부가 출발한 하얼빈 일대가 원래 고려의 영토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2세기 초 요아 북송의 멸망이라는 동북아시아의 격변 속에서 고려와 금의 관계는 역전된다. 이승윤은 제왕운계에서 금이 고려와 형제 관계를 맺으려 했음을 노래하면서 자신이 식목도감에서 근무할 적에 금국 황제의 진서 두 통을 열람했는데 모두 그 서두에 대금 황제가 고려국 황제에게 글을 보낸다라고 적혀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금나라에게도 고려는 황제국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는 고려의 사신을 조공사가 아닌 국신사로 맞았으며 요의 사신과 동등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다. 송이 매년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던 서하보다도 고려를 상위 국가로 대접한 것이다. 정화 연간에 고려의 사신을 국신사로 승격시키고 예우를 서하국보다 위에 두고 요나라 사신과 함께 추밀원에 예속시켰으며 인반관, 압반관 등도 고척, 접관반, 송관반이라고 하였다. 국신사는 송의 여러 번국들의 사신인 조공사가 아니라 대등한 국가의 사신을 말한다. 하지만 위협적이던 북방의 요나라 및 중요한 교역 상대이던 송나라와의 외교마찰을 줄이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요송, 금 등의 국왕을 칭한 것도 사실이다. 황제국 체제가 본격적으로 무너진 건 몽골의 대대적인 침략 때문이었다. 고려는 수십 년간 초강대국 원나라의 대군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고려는 자치권을 인정받는 대신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고 결국 고려의 체제를 제후국 수준으로 격하시킬 수밖에 없었다. 달로와 적이 왕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라 칭하고 짐이라 칭하고 사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람합니까? 왕이 참의중천 김방경과 좌승선 박항을 시켜 해명하기를 감히 참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옛 관례를 따랐을 뿐입니다. 감히 고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조선 개국 후 고려사를 편찬하려던 조선은 고려 황제 제도의 서술 문제로 장기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조선 개국 공신 정도전과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국사를 쓰면서 중국을 향한 사대에 어긋나는 고려 황제 제도를 참의의 지사라고 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중국을 모방해 황제를 운운했다는 것이다. 결국 황제 제도를 제후국의 제도로 고쳐 서술하는 이른바 개서 방식이 사용되었다. 고려 때에 해동천자라고 참칭한 까닭으로 중국의 조림한 별을 망령되게 금년에는 어느 방위로 옮겼다고 이르고 곳곳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천하로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나뭇잎과 같으니 어찌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제사 지낼 수 있겠는가? 성리학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제후국 제재를 고수한 조선 조의 관료들은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황제나 천자를 지칭하는 표현들을 삭제해버렸다. 일례로 대사 천하라는 표현에서 천하를 삭제한 것을 들 수 있다. 고려의 천자가 자신의 영토 내에서 경축일의 죄인들을 사면하는 것을 대사 천하라고 하였다. 임금의 권위와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을 천하라고 표현한 것은 황제국임을 말하는 것이다. 고려사 편천자들은 황제와 천자라는 위호를 금기어로 여긴 것은 물론 황제 제도 핵심인 대사 천하에서 천하를 빼버렸다. 천하라는 단어는 황제가 아닌 인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려 후기의 해동은 유하 이동의 요심 지역과 한반도 북방 대륙 지역을 포함한 공간 지리적 범주를 내재한 영역 세계를 가리켰다. 이승윤은 제왕 운계에서 고려의 역사를 서술하며 유하 이동에 별도의 천하가 있다고 서술했다. 유하 동쪽을 해동으로 구분하여 고려가 속한 별도의 천하로 간주했고 이 별도의 천하에 발해로 이어진 고구려의 강역과 유민 북방 여러 민족이 포함된다고 인식했다. 유하 동쪽에 따로 한 천지가 있으니 두드러져 중국과 구분되어 나누어졌네. 유하 동쪽이 포함된다고 하신을 추억을 확인하였다. 유하 동쪽 있는 유하 동쪽을 따로 한 천지가 동쪽에서 구성시험을 통해 가리ab가 연락중시험을 유하 동쪽으로 윌하 동쪽으로